나를 슬프리한 사람들 이번주 오후 대단한 사람 주인병에 걸린 셔츠를 보며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너의 지갑 속에 항상 안질될 사람 네게 그런 사람인 나 일상 남는 채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해 언젠가 기간 날 해 맘 아프게 너 혼자 불과 있는 걸 봤어 달려간 그에게 나이 말해 내게 좋으면 기대가 울리는 귀한 여자가 내게 삶의 전부라고 나 일상 남는 내게 내게 나 일상 남는 채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해 내게 다 제 어젠가 기간 날 해 맘 아프게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 달려간 그에게 나이 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고맙습니다. 아 으 e 예 만일 8 hey